야 이거 무슨 게임인데 인터넷 막 끊졌나봐 잘 안돼 그래 인터넷이 잘 안된다 아빠 나 찾아봐 넌 어떻게 찾아 아빠가 어디든 줄 알고 박스에 숨어있어 비 누르면 박스에 숨어 안 숨어 비를 눌러봐 비 왜 그러네 나 찾아봐 아빠 야 깜깜해 야외 여행을 떠나는 중 에 아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 야 힘든데 여행 가야되나꼬 어 그냥 여행 가고싶어서 간거야 어? 어? 아빠 우리 유치원생이야 아니야 챕터 1 챕터 1이야 이거 챕터 쳐서 했다 아직 안나와서 아 아빠 피곤해가지고 이제 게임 그만하고 싶다 아빠 뭐라고 피곤하지 않고 비곤하다고? 피곤해 졸려 비공개 좀 그만 만들어 넌 빈공개 만드는거 아니야 빈공개? 아니 비공개 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비공개 니 아까는 빈공개라 그랬잖아 어 야 근데 뭐하는거 게임이야 어떻게 뭐하는거 뭐야 버스야? 수구려 아빠 수구려 어떻게 수구려 어? 나도 몰라 망한건가? 망한건가? 파살표 어떻게 하는거야? 아빠 저기지 이상한세상으로 가야되는구만 아빠 어? 저기 이거 열기구 있었잖아 거기 거기야 거기가 이상한세상인데 아니 열기구가 아니냐 이상한곳으로 간거야 어 뭐야 사고났습니다 야 뭐야 누가 누가 데리고 가는데? 우리 데리고 가고 있어 우리 데리고 가고 있어 우리 데리고 가고 있다고 아빠 씨로 숨거릴 수가 있어 씨 씨? 응 진짜지 아빠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네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지금 이거 뭔지 한번 이해를 모르겠지 어 이해를 블록이 넘어졌어 내 블록이 넘어졌어 내 블록이 넘어졌어 아빠 블록을 찾아서 되돌려놓기만 하면 돼 블록을 찾아야되는거야? 아니 블록을 조심해 그러면은 블록? 파란 놈을 조심해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놈이거든 야 힐링게임이라며 얘 블록이야 블록은 어 제가 블록인데 왜 내가 지금 버그가 났어 어떡해 몰라 어 버그가 났다고? 어 계속 달려놔 야 이거 괜찮다며 야 피해졌다 으아 야 블록 찾았어 어디다 와야돼 뭐? 아빠 나가면 안돼 왜 나 진짜 버그 걸렸어 멈췄어 안돼 왜 시작한거야 버그 걸려서 멈췄어 어떡해 아빠 야 블록을 어디다 나오는거야 아니 아빠 나 버그 걸려서 멈췄다고 어떡하냐고 오 얘 여기다 놓는거구만 아빠 나 나갔다 들어올게 왜 나갔다 들어오게 나 버그 걸려서 못 움직여 야 여기 주머니에 뭘 차고 있는데 아니 아빠 나 버그 걸려서 못 움직인다고 왜 못 움직여 응? 봐봐 안돼 아빠 이거 그냥 하고 갈거야 나가 나가 당장 나가 나가 나가고 다시 당장 나가고 다시 안돼 안돼 왜? 아빠 지금 하고 있잖아 나가고 다시 해 나가고 다시 하면 되잖아 아 그러면 안되지 왜 하면 돼? 예의가 없잖아 그러면 아 빨리 나가 좀 기다려 그러면 잠깐만 이거 별로 힐링은 아닌데 어? 어 그래 그렇게 힐링은 아니야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모아 이제 가다가 아빠 뒤로 가볼래 뒤를 누르면 뒤를 가봐 뒤로 가봐 아니야 여기 있다 찾았다 두번째는 사료를 찾아야 돼 사료 두번째 사료 세번째는 퓨즈 세번째는 퓨즈 그 다음 네번째는 네번째는 네번째는?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 어디 가있어 이게 뭐야 맘에 You only slowed me down 아빠 뒤로 가봐 지금 어떻게 가 아빠 소리나면 가만히 있어봐 소리날 때 가만히 있어봐 웃는 소리나면 웃는소리나면 음 으 noticing 으으으으으 quiser 이야 가만히 있어봐 밤 chill 또 낫잖아 어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그 나와봐 왜 editor 서있어 아빠 gr commod이잖아 아니야, 박스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보여? 저 파란색? 숨어있잖아. 원래 박스에 숨는 건데. 나와? 아빠 이제, 아빠 이제 나가면 안 돼? 나 버그 때문에. 아빠? 빠빠! 나 버그 때문에! 야, 너 왜 아빠한테 이 게임을 시켜놓고 해? 너가 아빠가 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렉이 걸렸잖아. 뭐라고? 렉. 뭐, 아빠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 아, 안 돼? 오오오오! 안 돼요? 오오오! 안 돼요, 아빠? 야, 기다려봐. 아, 잠깐만, 잠깐만. 박스 같잖아. 아빠, 근데 배찌 줘! 배찌 줘? 근데 죽으면. 다시 살아남은 게 있어. 아빠 말만, 카메라만 놓았는데 봐봐. 아빠가 갖다 놓으면 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 거기야? 아? 파란색 여기다. 아빠 없어졌어. 없어졌어. 왠 줄 알아? 이 할머니가 가지 않나, 이 할머니가? 에이, 재미없어. 고마워할래. 어? 아빠,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냥. 여러분, 다시 들어왔어요. 레인보우 뭐라고 이게? 프렌즈. 레인보우 프렌즈야? 네. 야, 빨리 차 타러 가자. 그러면, 파파와! 여행을 떠나러 가가지고, 우리 파파 유치원생은 아닌데, 어, 근데. 줄 서, 줄 서. 버스 타려면 줄 서. 우리 놀이공원 갈 거야. 우리 놀이공원 갈 건데, 어, 근데 뭔가 약간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 무서워, 근데. 아, 거기에 파란 초콜릿이 있거든. 걔만 조심하면 돼. 얘 초콜릿 아니야, 인형이야. 인형이라고? 응. 단추 있잖아, 단추! 눈! 아이, 그냥 초콜릿처럼 생겼어. 응. 초콜릿으로 하자. 쿠키 아니야, 그냥. 3명만 더 들어오세요. 바람플라이로 기다릴려죠? 3명만 더 들어오면, 좋아하는 게임에 들어갑니다. 정말인가요? 아니요. 등재합니다. 야, 오게임 시작. 빠빠! 아, 수그리고 있어요. 정말 수그려야 되나요? 예. 정말 어이없는요? 우와, 저기 놀이동산 있다. 와, 저기 놀이동산 있네. 야, 뭐야, 뭐야. 이상한 세상. 와, 저기 놀이동산 있다. 저기, 저거 놀이동산 안 보이세요? 예? 저거 별채가 안 보이세요? 아니, 저 지금 놀이동산 가서 해야 돼. 야, 주차장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놀이동산 주차장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저거 나비가 너무 많은데, 지금. 나비 많은 애 귀신처럼 생겼어. 눈, 코, 입이 안 보입니다. 눈, 코, 입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가리고 싶어서 가린 거. 눈, 코, 입이 안 보여요. 눈, 코, 입. 아까 잠깐 해보니까 저 박스를 다 찾았다. 20, 50개. 근데 웃기는 거 박스를 찾았지만 다시 여기로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극장으로 들어오는 게. 극장 무대인데. 응. 아빠. 제한테 극장한테 다녀. 아빠. 어떻게 나 또 걸렸어. 얘처럼 새끼리가 있는데 단추 없잖아. 아빠, 어떻게 나 또 걸렸어. 뭐가 걸렸다는 게요? 너 버그 걸렸어. 그래, 너 버그가 많이 있는다고. 야, 여기 있다. 야. 야. 죽었어. 야. 야, 죽어버렸네. 그만하자, 이제. 왜. 한 번 더. 야, 생성해? 응. 생성해? 로비로 돌아가? 아니, 어. 로비로 돌아가. 야, 그만할래. 아빠. 나가지고.